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수능을 정말 제대로 풀기 위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계획을 잡고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사실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고3이라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수험생이라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뭘 했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자력으로 무언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실 되게 중요한 수험생활의 마지막 기회거든. 뭔가 내가 모자란 약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를 선생님 방법 하나를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몰아치기 공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시점이야 올해 이미 6평이 공개가 됐고요. 6평 문제를 통해서 올해의 경향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인지 우리는 감을 잡아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어휴, 선생님. 저요. 미분을 할 줄 몰라요. 싸인이 뭐죠? 수혈이 뭔데요? 라고 물었는데 정말 그랬다면 혹시 그런 학생이 있다면 당신은 학생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뭔가를 하는 느낌은 절대 지금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 그래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어우 내가 그 중에 나는 뭐가 약해. 나는 뭐가 자신 있어.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약하다고 아 나 약해요. 그리고 맨날 유유. 맨날 유유만 하고 있는 거잖아. 유유가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뭔가 극복하려고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아마도 우리는 선생님 저 그동안 한 번도 21번을 맞은 적이 없네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아직은 시기가 지금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제대든 공부를 해서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작업들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거든. 선생님 저 사실은 맞을 생각이 아예 없는데요. 이런 건 아니겠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남은 기간에 정말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어차피 하반기에 이제 특히나 이번 6평처럼 시간 압박이 되게 중요한 시간 압박을 주고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실전 훈련 완전체를 가지고 실전 1번부터 산심포까지 완전체를 갖고 있는 걸 정말 실전처럼 훈련하는 거 그런 연습을 하면 당연히 뭐야.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낯섬 때문에 시간 압박 때문에 내가 6평에서는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걸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 중요하죠. 이 몰아치기 공부를 절대 오해야만 안 돼. 이 몰아치기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나 이 몰아치기를 뭐 할 거야.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걸 가지고 몰아치기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6평을 통해서 빅킬러가 아우 선생님 빅킬러가 너무 세졌는데요. 맞죠. 현상은 맞아요. 다만 착각은 금물이야. 빅킬러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낯선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라고요. 빅킬러 문제집은 빅킬러 문제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걸 극복하는 건요. 해답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이런 데서 찾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찾는 거 아니고요. 아니 뭐 엔젤가 좋더래. 아니야. 아니 좋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엔젤을 통해서 뭔가 극복하는 것보다 먼저인 게 있다고. 그게 당연히 뭐겠어요. 제발. 아직도 내가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이제 나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도요. 수학은 EBS 연계가 무의미하긴 합니다. 수학 문제를 뭔가 우리가 이미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푼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뭐냐면 아니 21개의 문제가 연계가 돼요. 아니 매번 수능평가안이 나오고 나면 그중에 21개의 문제는 EBS의 어떤 책에 어떤 문제를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미하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안 해. 그리고 이거가 아니 이상한 거래. 그건 아닌 거야. 사실 빅킬러의 그런 낯섬이나 생소함이나 계산량들은요. 전부 다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지. 아니야. 선생님도 물론 킬러코드나 선생님 자작을 통해서 심지어는 킬러코드 시즌2까지 냈어. 그런데 절대 시즌1은 물론 선생님 커리에서 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즌2는요.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시즌2를 하는 거지. 이것도 안 해놓고 시즌2 하고 그러면 몽둥이다. 몽둥이야. 이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문제가 좋아서라는 느낌은 아니야. 그런데 이번 6평을 통해서 빅킬러 문제가 썩 그닥 정말 그냥 내가 보기에는 딱 좋아요. 물론 좋지. 결과론적으로 참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EBS에서 사실 그런 좀 악한 문제들은 다 여기서 우리가 접해볼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거야. 딴 거 하고 이러면 아니야.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또 괜히 또 시간 낭비할 뻔했죠. 그러지 마시고요. 예를 가지고 백그라운도 이제 그런 빅킬러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기간 동안에 몰아치기 공부란 바로 뭐야. 초점은 절대 예습이 아닌 거죠. 몰아치기 공부의 효과는 예습이 아니라 어디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복습에 있는 겁니다. 예습 아니에요.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만이 우리가 미래 버전에 수능 점수를 탄탄하게 이제 옮기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오를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실전을 하면서 오르긴 할 건데 그걸 탄탄하게 끌고 가면서 올리려면 기존에 대한 복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이유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여름방학을 매진하셔야 돼요. 누구를 해야 됩니까? 복습을 누구를 해야 될까? 물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순위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복습의 순위는 고민하지 마세요. 기출입니다. 그죠? 선생님 기출은 매년 매년 중요했어요. 언제는 기출이 안 중요했나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데 올해는 그게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평 문제의 킬러가 기존 기출을 재탕하고 있거든요. 비킬러에 대한 낯섬을 좀 더 강조해 주면서 킬러에 대한 것을 완전 새로운 것보다 기존 문제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중요한 시기 선생님이 올해 총대를 맺잖아. 그치? 총대를 맺습니다.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출은 선생님 5년 전에 기출 푼 거랑 지금 푼 거랑 뭐가 달라? 똑같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첫 느낌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읽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길이 열리니까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다만 이제 경향이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이미 이제는 개정교육 과정의 트렌드가 이미 거의 확립이 된 상태예요. 2개년 동안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싹 갈아엎었어요. 그래 이제는 뭐 확실히 정해진 거지 정해진 거니까 예를 들어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였던 격자점 같은 게 지금은 경향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물론 구평위로도 바뀔 수 있어요. 구평위로 바뀌면 선생님이 또 안내하겠죠. 현대로서는 격자점 푸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거든요. 아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펼쳐내고 현행 최근 트렌드에서 90년대 문제라 할지라도 아 이건 꼭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걸 선생님이 기출 코드 안에 다 담아냈어요. 그래서 전문항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다 찍어놨다고요. 찍어놨다고 그게 기출 코드잖아. 단언컨대 여름방학 동안 이 기출 코드에 대한 몰아치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독을 3해독을 목표로 할 수만 있다면 여름방학 끝나고 실전훈련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질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달라요. 아니 선생님 제가 틀린 문제만 봐도 될까요? 맞은 문제도 보셔야 합니다. 2배속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맞은 문제도 그 문제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소중하잖아. 기출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출은 반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양 많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죠? 정말 해야 되는 것들 근데 강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들어봐야죠. 들어봐야 합니다.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을 공부할 때 원칙은 항상 3해독을 원칙으로 잡고요. 1해독 당연히 물론 지금 시점에 여러분 기출을 아예 생뚱 처음 봐요. 이런 친구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빠르게 빠르게 먼저 자기가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 기출이 안 됐어? 이런 거 할 때 아닙니다. 그렇죠? 기출이 먼저입니다. 일단은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먼저 우리는 했을 거야. 그래서 1해독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한 번은 봤다면 이제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남은 어떻게 푸는지 제대로 기출을 푼다는 건 무언지 아무리 내가 잘할지라도 점수가 심지어는 높을지라도 심지어는 100점일지라도 반성할 게 있거든요. 하셔야 돼요. 그런 읽기 연습을 하는 거야. 푸는 게 아니라 푸는 데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읽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태도 연습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1해독은 강의화. 그렇지? 강의화. 2해독이요? 괜찮아. 2해독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출 2해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강의를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봐야지. 그런데 뭔가 내가 기존에 뭔가 들었던 거랑 다른 게 있네. 그러면 그건 또 다시 들어봐야죠. 그런 자금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선별해서 강의를 듣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얘도. 3해독. 3해독. 이제는 네가 이끌어가면서 뭔가 쓰기를 해야 됩니다. 뭐니? 워크북이 있네요. 올해 선생님이 정말 좋은 해설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워크북을 보는 건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크북 외에 강의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먼저 우선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워크북을 기준으로 나도 이렇게 써봐야지. 그러면서 시간을 좀 아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 각각 문과생과 입과생 각각 세 과목씩 그제? 어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이후로 날개가 생길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렇죠? 왜 그걸 확신하냐면 올해 워크북을 선생님이 작년 제자인 멘토들이 선생님 강의를 3회독을 해서 작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날개가 달리더라고요. 멘토들이 작년에도 수학을 잘해서 잘 성공을 거둔 친구들인데 확실하게 이 워크북을 쓰고 났더니 작년보다 수학실이 더 올랐대요. 올해 시험 경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 수 있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 킬러가요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평가원이 이렇게 풀라고 문제를 낸다는 그 일관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뭐죠? 성선서를 믿게 됩니다. 아직도 성선서를 믿지 않니? 그렇다면 내년에 선생님을 또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평가원이 왜 이렇게 풀라고 낸 그 필연적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대충 대충 풀고 답만 보고 빠르게 나 이제 풀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새 문제 지저분하구나 이런 애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혼자 봐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제발 제발 되나요? 여름방학 때 한 가지라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요. 내가 이것만큼은 제대로 하겠다. 그게 되도록이면 기출이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던 복습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도 정립되고 다시 한 번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수많은 행동요일 이 기출 코드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문제란 정말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문제를 딱 읽다 보면 현행 교육과정 내 학습 목표에 맞춰서 교육과정 지키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원칙은 고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하지만 이유로 뭐 선생님 이유로 내가 발상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얹고 에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이유로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막 난 기발한 거 내년에 선생님 또 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정말 수많은 그동안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시행착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의 이 퀘스트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그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여름방학 화이팅하고요. 날 더운데 이런 어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만큼 또 보람도 클 거니까요.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